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입문 비상 손잡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임의로 손잡이를 돌릴 경우 열차가 급정차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하남풍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하남풍산 The doors are on your left. 그killgun 한국의 Clemente 시장으로 연결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자리에서 전혀서 점심 안전한한 상황이 발생되며 철도안전시장에서 서포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